안녕하세요 부탁시켜 공무원비전 권대현입니다. 오늘은 오만의 탑 52층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전투력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. 그래도 실버레인저의 장점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커버가 된다는게 장점이긴 합니다. 전투력을 조금더 전투미 attributes. 그래서 잘 사용하는데는 정말 잘 사용할 것 같아요. 방금 조금 위험했었네요 아 이제 보스가 나오는군요 와 피 엄청 많이 빠지네요 okay 지금 아 시간이 없네요 아 네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깼네요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